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으로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더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이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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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유를 잘 준비를 잘라 오십시오 구매한 주가 일합니다 구매한 주의 만oler 주amat Hind sur